지금 모든 그 자동차 전동화가 이제 전기자동차나 이제 수소자동차 또 기타의 방식으로 가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대두되는게 이제 전기자동차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그 초기 과정인데요 벌써 그 배터리 원자재 상승으로 과연 이 전기차로 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세가지정도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테슬라 처럼 그 지름과 길이를 늘려 그 가격과 그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 두번째는 그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핫스왑을 그 표준화 했어요 배터리 모듈을 표준화 하면 그 주유소 같은 배터리 스테이션에 가서 언제든 그 거리에 맞는 그 배터리 모듈로 갈고 운행한다면 굳이 모든 차가 그 500키로를 없는 그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다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트럭의 경우 이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트럭의 경우 장거리를 달릴 경우 배터리 무게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굳이 몇백키로 짜리를 끌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한 200키로 내외의 배터리만 달고 다니면서 배터리 핫스테이션에 가서 그 배터리를 2 3분 내에 교체하고 계속 운행을 한다면 아 전기차 트럭의 그 단점도 회복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배터리 그 원자재 문제도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번째는 그 리튬 인산철처럼 좀 저렴한 배터리로 초저가 그 초소형 도심형 자동차를 좀 개발해서 시내에는 요런 차들만 운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하이 GM 우링의 그 500만원짜리 그 초저가 전기차 홍강 미니 EV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압도적인 가격하고 경제성을 자랑하거든요 이 자동차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해서 하루 100키로 이하만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마 엄청난 인기에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식 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대형 트럭 같은 경우 굳이 뭐 큰 배터리를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표준화를 빨리 해서 그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운행한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그 대형 트럭커들도 해결하는 충전 문제 라든가 기다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이 배터리 원자재 문제는 굉장히 그 심각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그 리튬이나 위아나에 그 만 사용되는 그 히토류 특히 그 중에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오직 중국만이 현재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엔 중국이 이 문제를 막아버리면 전세계 자동차 공급망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